학원 투자인가요? 어 성원아! 중간에 제가 할 거 할 거야 아, 그 간식이요 성원이한테 안 받을게 맞아요 성심해 네? 딴 건 아니고 왜 이렇게 찾으면 안 돼?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있잖아 알고 있어 성원님 덥질 수 없겠다 응 가자 죽어 이대원으로 성심해 그래 미움도 군노도 괴롱도 우리 아빠 어디가 먼저 놀아야 해? 아빠 어디가? 이건 몰라 엄마 있어 뭐야? 아빠야 돼 거기서 카메라 따라오는 거 보셨죠? 그럼 첫 아빠 같이! 이의정